GT5 7월 1주차 주간 업데이트! 로스다수스의 독립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주에 접속하시면은 폭죽 버킷모자, 송조기 버킷모자, 자유부인 버킷모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배틀에서 피스와스 맥주모자, 배딕트 맥주모자, 수파베트 맥주모자, 행복의 여신상 티셔츠를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신규 차량 나왔어요. 오버프로드 피피 스트레일로! 그리고 이번주는 이동식 작전본부에 무기와 차량 임무가 달러 RP가 3배, 대정보대 러닝백이 달러 RP가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모든 독립기념일 관련 차량 개조와 아이템이 50% 할인, 그리고 미국 낙하산 가방도 50% 할인, 그리고 워스톡에 있는 이동식 작전본부가 30% 할인, B클라스 비기라젠트X 컨버터블, 브라바더 핫링 헬파이어가 30% 할인, 무기 밴에서 머스킷이 60% 할인, 그리고 도전템에서 금주의 도전! 이작권 임무를 3번 완료하고 10만 따로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한 강도작업은 포디움 강도작업에 캐런부어, 갱 강도작업에 브라바더버팔로 STX, 맥토니 강도작업에 인베테로 코켓 D10, 파지노 럭힐 경품유종수단은 캐런부어, LS 자동차 모임 경품유종수단은 오베이 옴니스,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이틀 연속 5위안에 드시면 얻을 수가 있어요.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오베르마트 리볼터, 이에 30% 할인, D클라스 튤립, 인베테로 코켓,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여기에는 D클라스 다모스, 이너스 코뉴센티 55, 위니 다이너시티의 30% 할인, 바피드 카라카라 사고파기 4, 웨스턴 소보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럭셔리 오토샵, 여기에는 오버프로드 피피스테레일로, 아니스 유로스 X3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하수구를 따라, 타임 트라이얼은 바이누드 힐즈,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